자 우리 주주님들 제가 오늘도 좋은 정보 진짜로 많이 가져왔습니다. 집중해서 봐주세요. 오늘도 제가 수익 볼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시작 전에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여유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우리 LS머트리얼즈 주주님들 그리고 차석필 힘내라고 화이팅이라고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댓글이 저랑 주주님들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항상 남겨주시는 많은 주주님들 항상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일단 굉장히 좋은 소식들이 현재 많습니다. 오늘도 빠르게 전달해 드릴 겁니다. 오늘도 이 3프로TV 자료로 시작을 해볼게요. 이건 제가 만든 자료 절대 아니고요. 유명경제 3프로TV라는 방송에서 오늘 새벽에 언급이 된 내용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내용입니다. 우리 LS머트리얼즈가 전력관련주의이기 때문에 AI와 그리고 반도체의 직접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거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AI 테마와 반도체 테마의 호재는 결국 어떻게 해요? LS머트리얼의 호재다 라고 볼 수 있는 건데 현재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AI 시대가 도래했다는 골드만삭스의 이러한 분석도 나왔고요. 이제는 AI 서비스를 빅테크 기업까지 준비하기 시작했다. 수요가 정말 넘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드웨어 경쟁도 이미 시작이 됐다. 서비스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 미국도 그리고 일본도 이미 AI 대세로 굉장히 빠른 수급이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아직 국내 기업들은 그러한 빠른 굉장히 빠른 수급 이동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조금 느리게 나타나고 있으니 아직도 늦지 않았다라는 뜻이죠. 굉장히 좋은 기회의 순간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도 여러분들이 좋은 수익을 보기에는 늦지 않았다. 절대로 늦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현재 반도체 섹터 자체의 상승이 어느 정도 왔습니까? 2000년대 초반 닷컴버블 수준까지 올라왔다. 자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점이 있는데 이번 반도체 사태는 절대로 버블이 아니죠. 버블이 아니다. 닷컴 사태 때는 그냥 코스닥에 닷컴이라고 붙여서 코스닥에 상장시키면 말도 안 되는 상승을 보여주던 시절이었지만 현재 반도체 섹터는 무엇보다 이 실적이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이 실적이라는 것이 뒷받침을 보여주고 있고 AI 시대에 필수 불가결한 이러한 반도체 부품들이기 때문에 시장의 상황에 맞게 좋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산업, 산업혁명이 새롭게 시작이 됐다는 말들도 어떻게 해요? 계속 나오고 있죠. 산업혁명 단계이기 때문에 버블이 절대 아니고 아직도 좋은 상승을 보여주기에는 어때요?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구리값도 앞으로는 4배는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5년간, 5년간 4배는 더욱더 크게 상승할 것이라고 하는데 아직도 이러한 전력 관련 주소들 상승이 멈추기에는 너무나 너무나 이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놓치면 진짜로 땅을 치고 후회할 수 있어요. 우리 주주님들. 자, 그리고 빅뉴스 또 하나 있죠. 뭐 있습니까? 중국이 반도체 칩 사업에 64조원, 한화로 약 64조원 추가로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규모죠. 제가 말씀을 꾸준히 드렸죠. 무조건 중국에서 추가 투자가 나올 수밖에 없다. 기존 예상보다 2배가 넘는 큰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저번 주에 이미 반도체 빅펀드를 새롭게 추가 설립을 했죠. 중국이 역대급 규모라고 볼 수 있고 인공지능, 그리고 5G, 양자 컴퓨팅 등의 분야에서 앞서 나가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래나 저래나 미중 갈등이 있든 관세가 있든 이 관련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섹터의 자금은 어떻게 돼요? 유입이 될 수밖에 없다. 계속해서 우리 LS 머티러즈 관련해서는 호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미국 시장도 엔비디아만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엄청난 상승을 현재 엔비디아만 보여주고 있어요. 말이 안 든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역시 AI,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의 대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테마 자체의 생명력을 불어넣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LS 머티러즈에도 굉장히 큰 호재로 작용하고 있고요. 이번에 테슬라에서도 AI 스타트업에 엔비디아 칩을 사용하겠다라고 호재도 있었죠. 테슬라까지 이제 참여를 한 거예요. 미국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이제 엔비디아를 떠나서 AI 관련해서 발전하지 않은 기업들을 찾아볼 수가 없네요. 이제는 대 AI 시대가 시작이 됐고 전력 관련해서 문제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열관리하는 업체도 연계적으로 좋은 수급을 받기 시작했다라는 기자이고요. 우리 LS 머티러즈도 향후 굉장히 좋은 상승을 보여줄 것이다. 굉장히 이러한 좋은 전망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굉장히 LS 머티러즈 매매하기에는 너무나 좋은 순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사고, 언제 팔아서 수익을 봐야 할지도 제가 꾸준히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냥 무료로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아침에 LS 머티러즈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 잠깐만 보고 가실게요. 10시 59분, 이제 8시 거의 다 됐네요. 장 시작까지 1시간 정도 남았는데 일단 오늘 장 시작하자마자 기존에 매수하셨던 분들은 바로 매도를 해주셔야 된다. 장 시작하자마자 10초까지 바로 매도를 해주시는 게 상당히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일단 이유 여러 개 있습니다. 여러 찌라시 소식들도 좀 있고 그리고 최대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수급 수급 문제가 좀 있었죠. 어제 장막판에 수급이 좀 많이 빠지는 모습 보여주면서 고점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상당히 매도를 하는 모습이 관찰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까지 매도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 장 시작하자마자 여러분들이 매도를 해주시는 게 상당히 이점이 있을 것이다. 조금이라도 수익을 좀 더 볼 수 있는 손실을 최대한 덜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제가 이렇게 장중에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면서 계속해서 어디서 매수를 하고 어디서 매도를 해야 할지 꾸준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장 시작 전에 시작하자마자 매도를 해주셔서 단기 수익 보실 분들은 빠르게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LS 머티러즈 가격 하락을 하고 있죠. 제가 진작 말씀을 드렸고 제가 장중에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계속해서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고 수익을 봐야 할지 꾸준히 그냥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어요. 오늘도 해드렸고요. 제가 꾸준히 정보도 빠르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러한 다양한 정보들 좀 많이 받아보고 싶고 정확히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서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을지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냥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그냥 제 개인 전화번호를 알려드릴게요. 자 집중해주세요. 자 어디 그냥 노트 같은 데 써주시면 됩니다. 자 010-4094-8575로 우리 LS 머티러즈니까 그냥 LS 혹은 그냥 영어로 LS라고 써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어디서 여러분들이 사고 어디서 팔아서 우리가 수익을 봐야 하는지 꾸준히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꾸준히 제가 그냥 문자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거예요. 오늘은 매수를 하셔야 된다. 아니다. 오늘은 매도를 해주셔야 한다. 이런 식으로 문자를 꼭 보내드릴 겁니다. 이제부터 변동성 진짜로 심해질 거니까 꼭 받아와서 좋은 수익 내시길 바라고 다양한 정보들 그리고 찌라시 내용들도 제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그러한 정보들 참고하셔서 좋은 수익 많이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저 차석필 차석필의 영상만 봐주시는 구독자님들이 정말로 많이 계십니다. 이제 한 900분 정도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문자도 받아보시고 잘 아실 텐데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면서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타점에 똑같이 매수를 해서 매도하고 좋은 수익을 보고 있는 걸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달도 키움증권에서 상위 1% 안쪽으로 들어왔고요. 이번 달은 3만 등까지만 해도 한 1% 안쪽으로 들어가더라고요. 3만 등이라고 해서 조금 보잘 건 없지만 그래도 꾸준히 제가 상위 1% 안쪽으로는 들어가고 있으니까 진짜로 너무나 궁금하다.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고 수익을 내야 할지 모르겠다. 우리 LS 머트릴즈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꾸준히 여러분들에게 이런 식으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제 개인전화번호도 그냥 오픈을 해뒀죠. 필요하신 분들 어디서 사고 팔아야 할지 너무 궁금하다. 다양한 정보들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제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무료로 그냥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제 개인전화번호로 문자 LS LS 혹은 그냥 LS 라고 영어로라도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가격대 그리고 날짜, 시간까지 써서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로만 해드리고 있고 지금 현재 900분 가까이 받아가시니까 이번엔 꼭 받아가서 좋은 수익 안전하게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이 걱정이 정말로 너무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이 대응 전략도 따로 PPT 자료집으로 정리를 해왔습니다. 무려 40페이지나 되는 전략이에요. 제가 진짜로 힘들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력 관련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수혜 주식도 하나 가져왔고요. 이것도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차트로 설명해 드릴 겁니다. 이 차트는 과거의 세종 메디칼이라는 종목의 과거 차트였습니다. 좋은 기업은 아니었지만 차트만 조금 설명해 드리자면 굉장히 공격적인 매수세 들어오고 거래량도 굉장히 터지고 있는 세력들의 전형적인 공격형 상승 매집 그리고 하락 구간에서도 꾸준히 이러한 매집 봉도를 보여주면서 거래량 폭등시키고 전형적인 세력들에 대놓고 매집을 하는 그러한 차트를 보여주던 메디칼이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향후에 굉장히 큰 주가 상승을 보여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역시나 향후에 4배가 넘는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근데 진짜로 포인트는 이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하는 이 전력 관련주, 수혜주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세종 메디칼과 너무나 유사한 차트 모양을 보여주고 있다. 똑같은 세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상승 보여주면서 대놓고 세력들을 매집한 적 보여주고 있고 하락 구간에서도 꾸준히 매집 봉을 띄워주면서 거래량도 폭발시키는 매집을 아주 대놓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전력 관련주들 크게 상승하니까 역시나 거래량 폭발하면서 가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미 상승은 시작이 됐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빨리 매수를 하셔서 좋은 수익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꾸준히 제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필요하신 분들도 제가 종목 이름 바로 보내드릴 테니까 꼭 내일부터 매수하셔서 좋은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 전화번호 알려드렸죠. 매집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그냥 매집이라고 써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매집주 이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유튜브로 공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먼저 보내드린 종목이라서 함부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건 너무 죄송한 것 같아서 그냥 따로 문자로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좋은 수익 안전하게 많이 받아가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분명히 PPT 전략 자체가 대응 전략 자체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아무리 제가 어디서 사고 팔아야 할지 알려드려도 여러분들이 불안해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대응 전략도 준비를 해놓은 거고요. 이건 굉장히 보수적인 최대한 손실을 안 보겠다 하시는 분들만 받아가서 하시길 바랍니다. 이 대응 전략 같은 경우에는 40페이지 조금 넘어가고요. 진짜로 필요하신 분들만 길기 때문에 진짜로 필요하신 분들만 받아가시길 바래요. 대응 전략은 문자로 대응이라고 써서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응 전략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 위해서 마지막으로 이 매집주까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두 개 공유를 드리고 있죠. 하나는 우리 HLB 같은 임상 관련 바이오 주식이 하나 있고요. 다른 하나는 AI 관련 반도체 주식이 하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천천히 하나씩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매집주는 바로 바이오 임상 관련 매집주입니다. 현재 사실 제가 제일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요즘 HLB 덕분에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또 핫한 상태죠. 이 종목도 현재 임상 3상 결과를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까지 계속 장기 2평선인 121선과 그리고 201선에서 저항을 막고 돌파를 하지 못하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줬는데요. 이번에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결국 돌파에 성공을 하고 엄청난 지지 구간을 현재 완성을 한 모습입니다. 이미 상승 파동까지 완성이 됐고요. 추세까지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래량이 터진 이 구간들이 사실 세력들의 공격형 매집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 하락할 때도 꾸준히 거래량이 어느 정도 나와주면서 매집의 흔적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죠. 현재 가격은 최소 세력들의 평단가 아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좀 빠르게 매수를 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차트상으로도 다음 저항 구간까지는 아직도 30%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지지 구간에서 매수를 좀 해주신다면 임상 관련 호재가 없어도 30% 정도의 수익률을 볼 수 있을 확률이 좀 굉장히 높고요. 임상 3상에 대해서 호재가 나온다면 어떻게 된다? 이번 HLB도 좀 똑같았죠. 임상 관련 호재, 특히나 3상은 주가에 어마무시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미 시장에서는 유명합니다. 현재 HLB 주가를 좀 보시면 작년 12월부터 임상 3상 관련 호재가 터지고 세 달 만에 주가가 거의 4배 가깝게 상승을 보여줬죠. 이 매집주도 현재 똑같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못해도 30%, 임상 관련 호재가 터진다면 전고점을 좀 깨주면서 3배 이상은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저점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상승 랠리를 좀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빠르게 받아가서 수익 내보시길 바래요.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매집,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추천드린 매집주, 엑셀러 하나하나 다 정리를 좀 해두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100% 확률로 전부 다 상승하는 건 아니더라도 손실은 적게 수익은 최대한 크게 만들어가면서 수익금을 쌓아가는 구조니까 이번에 수익 빠르게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AI 관련 매집주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주반도체 주식이 몇 달 사이에 10배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죠. 이것도 AI 관련주인데 이번에 제가 알려드릴 종목도 바로 AI 관련해서 굉장히 강하게 흐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해온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AI 관련주이고 저전력 반도체 관련주인데 최근에 어버부 반도체랑 제주반도체가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도 저점 대비 2배밖에 상승하지 않은 소외주입니다. 제주반도체에 비해서 같은 재료인데 아직도 상승을 조금밖에 안했고 매집의 흔적까지 이렇게 대놓고 보여주고 있는 주식이라서 강하게 단기적으로 크게 상승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앞에 보시면 장대 양봉에 거래량이 크게 발생하면서 상승을 보여줬었는데요. 후에 윗고리가 생기면서 매물이 이 구간에 정말 많이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상승에서 거래량이 전 구간에 비해서 굉장히 또 적게 나타났기 때문에 현재 세력들이 14,000원 부근까지 물량을 장악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7,000원에서 14,000원 구간들을 세력들의 매집 구간이라고 봤을 때 세력들이 아직 물량을 매집 중이라 가격을 상승시키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래량을 봤을 때 이미 물량 자각이 다 끝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박스권 돌퍼만 해준다면 대부분의 매집주가 최소 2에서 3배 정도 큰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종목도 100에서 150%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역시나 제가 공유드린 종목들은 전부 제가 다 직접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매 상황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이미 물량 장악이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크게 상승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 종목 빨리 받아가셔서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094-8575로 문자 매집 매집이라고 써서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